다이어트 제품 많이 찾으시죠? 효과는 보셨나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법과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1부에서는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2부에서는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어떤 의사나 약사분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약품에 비해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아무런 연구나 근거 없이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고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이어트 제품 고르실 때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분이 있는데 성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SNS나 유튜브에서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구매하시는 분 많으시죠? 홈쇼핑에 홀려서 바로 결제하시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거 먹고 살 빠졌어요 하는 후기나 리뷰 영상들은 99% 이상이 돈 받고 올리는 허위 후기입니다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구매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업계에서 허위과대 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6가지 권기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첫 번째 제품 말고 성분 그리고 함량 보통 어떤 제품이 좋아? 이러시죠? 이젠 어떤 성분이 좋아? 함량은 얼마나 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꼭 맞는 성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성분을 찾은 다음에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이유는 체질이나 몸 상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잘 맞는 성분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시서스가 잘 받으시는 분이 가르시니아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가르시니아가 잘 받으시는 분이 레몬밤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6개월분, 12개월분 이런 거 막 충동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구매하셔서 나한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여성분들이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요 2주 정도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드셔보시면 이 성분이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효과란 물론 체중이 빠지는 효과일 수도 있고요 체중은 그대로지만 붓기가 빠진다든지 몸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지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분으로 제품 고르실 때 성분의 함량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이나 제품 설명서 혹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1일 섭취량 혹은 1회 섭취량당 다이어트 기능성분의 함량이 써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가끔 제품명에 원료나 기능성분의 함량이 아닌 내용물의 총중량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꼭 함량이 높은 제품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다고 해서 함량이 낮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제품명이나 가격으로 기능성분의 함량을 판단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두번째 닥치고 녹가키 자 시중에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기능성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녹차카트킨, 가르시니아, 키토산 이 세가지 구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성에 엘카레인틴 정도 추가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난 녹차카트킨, 가르시니아, 키토산 다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제품을 잘못 고르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럼 다른 다이어트 기능성분들은 효과가 없느냐?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시서스, 잔티젠, 와일드망고, 푸싸가, 그린커피빈, 보이차, 레몬밤 이런 것들도 섭취하시는 분한테 잘 맞고 꾸준히 섭취하시면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 즉 녹가키 구성을 가장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성분이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다른 성분들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분들께 대체로 잘 맞아서입니다 녹가키만 제대로 섭취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의 자세한 섭취 방법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세 번째, 알로에는 나쁜 성분이 아니다 배변 활동에 좋은 알로에 성분, 알로에 전입이라고도 하죠 최근에 알로에를 마치 해로운 기능 성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알로에 성분은 다이어트할 때 배변 활동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제품만 먹나요? 아니죠? 대부분 식사량을 줄입니다 자, 식사량을 줄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화장실 가는 거 힘들어져요 평소 잘 가셨던 분들도 잘 못 가시고요 평소 못 가셨던 분들은 더 못 가십니다 다이어트할 때 화장실 잘 못 가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살도 안 빠져 짜증나는데 얼굴에 뭐가 나고 속이 불편하고 얼굴 붓고 이럴 때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 성분이 알로에인데 내성이 생긴다 혹은 대장 내부가 까맣게 변하는 대장 흑색증이 걸린다 배가 아프다, 설사약이냐 등등 안 좋은 이야기가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알로에 전입 성분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기능성 제품들은 내성이 존재하고요 대장 흑색증은 섭취를 중단하면 없어져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것도 알로에 섭취량을 줄이면 대부분 괜찮아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1, 2년 전에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판매된 그린색, 핑크색 제품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린색, 핑크색 두 제품 모두에 알로에가 들어있는데 그걸 식전식후로 하루 두 번씩이나 먹이니 전국민 설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 알로에가 주된 기능성 원료로 들어가 있는 한 가지 제품만 섭취해도 설사를 하는데 알로에가 주된 기능성 원료로 들어있는 제품을 두 가지나 섭취했으니 과다하게 복용한 것이죠 판매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과다 복용 문제는 자연스럽게 부작용 이슈로 발전했고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도 모르고 저희는 알로에 전입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좋지 않으니 먹지 마세요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배변 활동에 좋은 알로에 전입 절대 나쁜 원료 아니고요 적당히 섭취한다면 알로에만한 게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네 번째 복합 기능성보다는 단일 기능성 복합 기능성 단일 기능성 말이 좀 어렵나요? 한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복합 기능성 한 제품에 한 가지 기능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단일 기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제품에 가르시니아 녹차값에 낀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복합 기능성 가르시니아만 들어있거나 녹차만 들어있으면 단일 기능성 제품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복합 기능성보다는 단일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고 더 추천드리는데요 다이어트 제품만큼은 단일 기능성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전에 먹으면 좋은 성분이 있고 운동 전에 먹으면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성분을 함께 넣은 제품을 식후에 먹으면 효과적으로 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식사량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면 좋은 성분이 있고 섭취량 조절이 불필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성분을 함께 넣은 제품을 먹으면 효과적인 섭취량 조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다이어트 기능성분을 한 제품에 섞은 제품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다섯 번째 컨셉 원료에 주의하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컨셉 원료에 주의하자 컨셉 원료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들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 1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게 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쓰이는 컨셉 원료는 바로 다이어트 원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 제품인데 레몬밤, 와일드망고, 보이차, 가르신냐, 핑거루트 이렇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들을 굉장히 미량식 첨가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엘카르니틴 타르스테이트 제품의 전성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엘카르니틴은 운동할 때 체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성분이죠 엘카르니틴 타르테이트, 해조분말, 결정, 셀룰로스, HPM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녹차카테킨, 레몬반분말, 키토산, 보이차 추출물, 핑거루트 추출물, 가르신냐, 캄보지아 제가 전성분은 함량순으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산화규소는 전체 배합비의 2%가 상한선이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보통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 뒤에 나이어된 여러가지 성분들은 1% 미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좋은 원료들이 많은 것처럼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1% 미만으로 미량씩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자를 속이는 데는 효과 만점이겠네요 컨셉 원료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판매업체의 상세한 레시피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제품 고르는 법 여섯 번째 합성부형제도 살펴보자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을 위해 첨가되는 합성부형제, 즉 합성청과물 HPM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제는 많이 아시죠? 그러한 합성청과물들이 먹어도 안전한 검증된 성분들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보다 드시는 영양제의 종류가 많아졌고 각 영양제들의 함량도 높아졌기 때문에 합성청과물이 되도록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제품은 한두 다 드시고 많은 분은 거의 없죠? 이 제품, 저 제품 계속 바꿔서 그렇지 1년 내내 드시게 되는 게 다이어트 제품이기 때문에 합성부형제가 되도록 적게 되거나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르는 법 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아멘